포장 포장 잠깐 어제 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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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우 짬뽕 배분 흑우 조금 흑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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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 쓰지 마. 맛있어, 손 쓰지 마. 맛있어, 손 쓰지 마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엄청 맛있게 먹는다. 다시 먹어봐. 맛있어. 딸기 무슨 소리야? 맴매해 왜 맴매해 마실까? 무슨 맛이에요? 딸기 딸기 맛? 딸기가 딸기 맛있지 아빠도 먹어 맛있어요 이쁘게 먹어 무섭게 먹어 이쁘게 먹어 왜 이렇게 먹는 거야? 귀엽게 먹어 이쁘게 먹어 딸기 이쁘게 먹어 이벤트 우리는 뱀 만들기 뱀